안녕하세요 셀린이 여러분 제이제이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운동을 드리고 왔는데요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 경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에요 오늘은 엉덩이와 허벅지의 모호한 경계를 뚜렷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스쿼트 동작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양말을 이렇게 골반 넓이보다 약간 넓게 올려주시고 이 앞꿈치는 살짝 오픈해서 고정해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기본 스쿼트를 할 때 엉덩이를 이렇게 가동하면서 앉게 될 거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 뒤꿈치를 한쪽을 살짝 들어준 상태에서 스쿼트를 할 겁니다 이때 완전히 뒤꿈치를 들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이구요 이 상태에서 똑같이 체중을 중앙에 실어서 힘을 늘려주세요 자 이렇게 운동을 해주면 이쪽 전체적인 엉덩이의 근육이 기존 일반 스쿼트를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부위까지 엉덩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밀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번에 해보면 어떤 느낌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저희 선생님과 함께 동작을 따라 해볼게요 따라주세요 쌤! 오랜만에 나온 은쌤과 함께 동작을 해볼 겁니다 쌤 이 동작 아까 나랑 연습해봤죠? 어땠어요? 종아리가 살짝 이렇게 늘버렸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약간 넓게 올려주신 상태에서 밑접 다리를 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코인을 했을 때 중심이 제대로 잡혔는지 체크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깨면서 한번 천천히 천천히 이쪽 부분이 찢어지는 느낌이 좀 더 명확하게 들고 이걸 세우면 세워줄수록 이쪽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? 약간 허벅지가 쭉 펴질 수 있을 때까지 다리가 부딪히 떨리고 있는데 지금 지시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다침대가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어요 발목이 약한 경우에 대화를 잡고 여기 체중을 살짝 실어주신 상태에서 하면 좀 더 낫죠? 오케이 이제 어때? 엉덩이 밑에 엉덩이 밑에 약간 느낌이 오죠? 보통 여기 중앙 부분에 근육이 두꺼운 부분이 많이 쓰이는데 이걸 하면 확실하게 엉덩이 밑에 쪽 경계진 부분의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쿼트를 좀 변형을 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엉덩이 허벅지 사이가 탄력이 좀 없거나 밋밋하신 분들 그래서 좀 고민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팁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? 종아리가 우리 약간 길이가 짧잖아 앉는 각도가 약간 좀 더 분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들어주니까 종아리가 되게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가동범위 안 나와서 많이 못 앉는 사람들 엉덩이 밑에를 쓰는데 좀 더 유리하지 않나 보통 좌측 우측 15회에서 20회 정도 중량을 줄어두면 좀 더 효과가 좋을 것 같고 4세트에서 6세트까지도 올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쌤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말 한번 해주세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모습으로 예능을 예능식을 충전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예전에 살룡드피 채널 처음 시작했을 때 입었던 바로 그리핑스 맞습니다 오랜만에 입었는데 좀 어때요? 달라진 것 같아요? 예능식을 충전했을 때 입었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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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 감사합니다.